오랜만이다 칼레온의 기사 아 실례 이젠 아니지 그 자리는 최근에 네가 추천해준 다른 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지 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귀여운 신입이 있다고 해두지 너도 잘 아는 얼굴일 테니 나중에 만나보라고 그나저나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더니 이제는 배짱 좋게 잘도 돌아다니는군 그래 카라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글쎄 너처럼 미천한 인생은 살아본 적이 없어서 말이지 네놈의 그 더러운 실험실을 탈출할 때 널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때 네놈의 숨통을 끊어놨다면 지금 그 역겨운 얼굴을 다시 볼 일도 없었을 테니까 이거 왜 이러시나 벨스 카드 난 네게 아주 감사하고 있다고 네 덕분에 드래곤의 보혹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으니까 물론 마지막엔 널 죽이고 드래곤의 보혹을 손에 넣었더라면 좀 더 간단했을 테지만 말이야 망자의 유언은 그쯤 듣기로 하지 그만 죽어라 날 향한 그 벅찬 관심에 몸둘바를 모르겠군 하지만 난 아직 볼 일이 남아있어서 말이지 퇴포는 다음에 풀지 퇴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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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포